가만히 있어야겠다 어? 시간 안녕하세요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푸드샷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그래도 생일인데 이 초음 제대로 켜르지 않겠습니까? 자 가시죠 아이고 저 다 꺼진다 바람마저 꺼지면 어떡해 지금 안돼 제가 생일 축하해 주려고 지금 한걸음 한걸음 조심조심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초다 녹았다 아 지금 26하고 Y 두께가 꺼졌어요 어떡하지 안돼요 전능 다 흘러 그냥 뭐 임의를 주는 좋은거죠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고기 요 요 요 요 요 하핀 버스테이 저요 하핀 버스테이 저요 하핀 버스테이 하핀 버스테이 디어, 와우 긴 와우 베이브 HAPPY BIRTH STAY KING GO 하나 둘 셋 촛불을 끄고 이렇게 소원을 미는 우리 킹와웃입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말해버렸다 말해버렸다 오늘 진짜 킹와웃네 아 이거 사실 왕관 써버렸네 초 이거 20살이야? 16살이요 아니 이게 초를 다 해야죠 사왔는데 초를 붙였는데 이 촛농 다 녹아버렸어 강아지 사왔어 네? 제가 또 따로 강아지 사왔죠 우리 너 욕하고 있었는데 지옥을 왜 하고 있었어 막내 자식이 왜 이렇게 없냐 하하 12시까지 기다려가 기다렸는데 막내 자식이 왜 형은 그러지 않았다 오케이 노은이 형 혼자 욕하고 있었다 내가 제일 욕하니 했어 차야 너 진짜 오는거야? 어디로? 자 우리 킹와웃씨 킹와웃씨 오늘 지금 대전까지 갔다가 지금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네 근데 기분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빨리 이쪽 지금 브이라이브 중이에요 자 자 조명아 스톱 잠깐만 잠깐만 그거 줘라고 빨리 정말 그거 줘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네요 이 분 멘트 재미없게 하시네 와우 아 아 아 여러분 아 아 진짜 선물이야 이거 누가 있어요? 이거 말했잖아 기대하지 말라고 하하하하 가운데 사인 누구였어? 이거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아 이거 멤버들이 이거 사인 다 사인 킹마워 킹마워 요즘에 자전거에 빠져가지고 자전거까지 요즘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샀어요? 타고났으면 안 했으면 하는 우리의 작은 바레비 그래서 이거 내가 상수까지 가가지고 사온거야 아 진짜 나 이거 진짜 사려고 다섯 군데 하고 다녔어 아니 생각보다 헬멧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야 여기 네임팬 있으니까 찬이랑 같이 아 네 저도 빨리 해야돼 저도 해야돼 아니 근데 이거 맨날 차워다녀야 돼잖아 차워다녀라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 차워야 돼 이렇게 이런거에서 그래야지 킹마워 좋았잖아 킹마워 우리 소이스 분들이 보면 킹마워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이거 뭐야 여러분 킹마워랑 똑같이 생겼어 뭐야 와 이거 동훈이 형이 그렸는데 소름 돋았어 이거 보고 킹마워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잘 그렸다 근데 킹마워 그냥 네임팬이 없어서 이따가 가서 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그 여기 세윤이 형이 거기 안에 어디서? 내가 여기 넣어놨는데? 와 예쁘네 빨리 빨리 세윤이 형이 쓰고 쓴 상태로 사인하는게 낫잖아 오케이 세윤이 쓰고 자 여기 머리 딱 대고 있어 여기 여기 머리 딱 대고 있어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초여도 우리 오늘 자주 보네요 아 자주 보면 정드는데 아 정드는데 맨날 켤 때마다 제가 하트 엄청 무거든요 아 진짜? 네 호도 과자 나도 E&B 거 많이 눌렀어 난 안 눌렀어 오케이 괜찮아요 내가 댓글 내가 댓글 읽어줄게 자 뒤로 생일 축하해 세윤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안경도 귀여워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그림 누가 그렸어 내가 그랬지 이거 밖에서 살 수 있는 거 맞아? 정들자 우리 정들자 우리 좋지 정들면 자주 봐서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와우씨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너 윈드브레이커 안 봐? 그 사람들 경기 가는 거잖아 아니 내가 내가 생일 선물 뭐 할까? 이랬는데 종훈이 형이 야 자전거 빠졌으니까 안전하게 타라고 헬멧 해줄 수 있어 뭐 할걸 다들 모여서 좋아요 뭐 하시는 거 아니야? 좋아하라고 해주는 거 아니야? 역시 저분이 저를 잘해요 해피 벌스데이 와우 해피 벌스데이 와우 히 메이크스 이룰 룩 아우 너무 빨리 진행하는데 가운데다가 지금 마음에 헬멧을 보는 사람들은 인형기차 찍어서 여러분 우리 사인한 거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망원동에서 주황색 자전거와 이 하얀색 헬멧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찬아 우리 사인한 거 좀 여러분께 보여주세요 제이썬 안전제일 해피 벌스데이 이 모자는 저보다 초이스분들이 더 갖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약간 그거네 한정판인데 아 짱이다 진짜 나중에 굿즈로 한정판으로 이거 헬멧 살려면 안 되잖아 A셀멧 하이바 안전제일 난 두개 나갈 것 같은데 와우씨 어쩔 때문에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아까 또 쓸 수 있게 하얀색으로 다 해왔네 이거 낙서하려고 하얀색으로 산거야 일부로 사실 남색도 있어 이거 고르라고 와우형 생일하는 단톡방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준희형이 이제 사진 찍어서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렇게 보내줬었는데 사장님이 요즘 EMS 쓰는 사람 많이 없는데 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더욱더 좋아요 이랬지 특별하니까 스페셜 요즘 이런걸 쓰시는 분이 있나요? 라고 하시더라고 취향특이시다고 진짜 심지어 준희형이 뭐라 그랬냐면 그게 뭐라 그랬어 그 수병이 없어 전시되어있는 거를 닦았었다고 진짜 파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DP 되어있는 걸 바로 사왔어요 그거 좀 덜 아 근데 제가 알기로 매장에 갖고 온 지 한 2년 됐는데 2년 동안 그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결국 제가 사왔어요 근데 가장 우긴건 준희형이 제가 쓸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쨌든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Bro 벌써 우리 같이 한지 두 번째 생일이네요 훈훈한 척 하지 마세요 역시 어? 작년 생일에 뭐했지? 작년 생일에 작년 생일에 우리 아 세 번째다 세 번째 그 세 번째인데 우리 세 번째야 공식적인 그거는 이제 아 작년 생일 우리 지갑 선물이 됐지 어 이거리랑 그리고 지갑 잃어버렸지 첫 번째는 예전에 그 결혼식 그 지갑 뜨다가 그걸 버리더라 아니야 있어 사람이 이 헬멧도 곧 버리겠지 네 어쨌든 어쨌든 오늘 네 생일 정말 와우 형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초이스 감사합니다 이 케익은 네 여러분 에이스 초이스 모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준희형 안 나와요 우리 나 다 가려버려 이런 건 나와요 아니지 우리 잘 안 나와요 하면서 우리 바로 그냥 네 어쨌든 어우 후레쉬까지 네 어쨌든 아 미안해 미안해 와우 형 생일 정말 셀프 셀프 주면 갑니다 와우 형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우리 몇 수십 년간 몇 수십 년간 맞을 생일 중에 두 번째 생일 이거 약간 곤지함인데요 살짝 어쨌든 우리 이제 4226 4226 네 내일이 이제 생일 아 오늘 지금 12시 됐군요 오늘 생일이니까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역도 많이 드시고요 미역 많이 드시고 케이크도 많이 드시고 내일 또 이제 좀 운동 시간 때 제가 또 자전거를 이거 이거를 쓰고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한강을 또 헬스장 아 헬스 아 저는 헬스장 간다는 말이 좋았어요 아니면 헬스장에서 헬스 사이클 사이클 할 때 인사하고 하세요 어 네 헬스장에서 이거 쓰고 나 빠졌어 사이클 한번 돌면 제가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와우 형 생일을 또 축하를 해줬으니까 어 와우 형이 내일 헬스장에서 사이클을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인증에서 찍어서 보내는 여기 주차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저희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와 진짜 모르자라 어떻게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고 아이고